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인데요 어저께 이어서 2부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어제꺼부터 못봤다면 먼저 보시고 연결하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듯 합니다 자 방송 뒷 마무리에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어저께 태양 태조 이방원 그리고 셀트리온 hlb 현대바이오 등 폭락하는 바이오 섹터 주로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 반드시 한번 보시고 오늘 거 보시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 다 어느정도 언급 해놨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 15일 사이클로 많이 움직였는데 큰 변곡을 가져왔으니 이 변곡을 기준으로 이제 사이클도 좀 바꾸는게 더 낫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20일 돌파하는 시점부터 날짜를 카운트 해보면요 한 21일 22일 정도 그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다 매치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대략 사이클이 맞아 떨어졌다 그것을 감안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이 쳐졌던 지금 조정받고 있는 조정이 아니죠 다시 하락 전환되어버린 이 사이클이 어느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에는 변곡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승적으로 반전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밑으로 추가로 더 쳐져버리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추가로 좀 쳐져버릴 가능성이 일단은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느냐 기관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계속 잡고 있고요 환율 1400원대에 자꾸 두드리고 있고 해외시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어저께 큰 폭으로 나스닥 좀 밀렸다가 그래도 끌어당기면서 0.9% 정도로 그래도 하락 마무리 됐는데요 거래량 상당히 터졌습니다 어저께는 미국의 선물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장중에 나스닥 하락을 보면서 같이 좀 동반하락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데요 어저께 시장 반등을 좀 해내니까 하락폭을 반등해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4시에 먼저 마무리됐던 우리나라 야간선물 시장은 0.26%로 상승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날 개장했을 때 추가로 좀 더 강하게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개장을 만든다면 시장 반등을 좀 해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겠습니다만 다시 7시에 먼저 나스닥 등 해외선물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밀려버리면 우리나라도 같이 밀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전저점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전저점이었는데 이것이 힘없이 그냥 밀려버렸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음봉이 크게 크게 더 밀렸다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소폭 끌어땡기기라도 했으니 그나마 최악으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주요 업종들 중에 어저께 하지 않았던 업종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이방원 어저께 좀 챙겨봤고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 어저께 챙겨봤습니다 자 2차 전지가 그나마 소재단은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SDI와 같은 셋업체들은 견주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LG화학 정도 관심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양호한 시장 약세에도 기관외공인 쌍글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동차 주 양호하니까 현대차 좀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어저께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전까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서 개인적인 사견을 좀 제외하고 차트 위주로만 일단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다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최상단에는 LG화학 SDI 현대차 고려하연 폐배터리 등 2차 전지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것은 신소재 그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아무래도 태양광 그린 뉴딜 그것들을 에너지원 전기를 응집을 해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그런 전기 관련해서 이것은 현대 일렉트릭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조선이 제법 고점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조정받았으니까 조금 더 조정받으면 한번 턴할 때 관심 가져보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현대해상 정도가 한번 금융주 중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고요 자 엔터 쪽은 JLP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는요 광범위하게 그죠? 전기전자로 통칭을 한다면 BH라든지 자화전자 자 이런 종목들은 다 아이폰 내지는 자율주행 카메라 카메라 그죠?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됐으니까 큰 범주의 전기전자 쪽은 다른 거 말고 이 정도 BH하고 자화전자 정도만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강하게 반등하다가 최근 또 크게 조정받고 있는 현대건설 정도 건설주에서는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 S-OIL은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빠지는데 GS는 그래도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GS, 유가 쪽으로는 GS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수소 관련 쪽은 효성중공 그죠? 그리고 CS 윈드 그리고 나머지 유통이라든지 섬유, 의복 이런 쪽에는 신세계 FNF, 덴티움, 영혼무역 그리고 5G 섹터에서는 KMW 그리고 로봇 관련은 SPG 이 삼천리가 제가 워낙 관심권에서 배제를 해서 그런데 나중에 차트 이거 일일이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강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아 쪽도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타이아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장이 또 약세를 보이면 전통적으로 시장 방어 성량을 보이는 음식료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정가기가 용이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런 섹터들, 종목들 개인적인 사견을 배제하고 차트를 돌려냈고 수급이 어느 정도 양호한 쪽으로만 일단 챙겨보면서 뽑은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1부에서 말씀드렸던 정보는 가볍게 그냥 빨리 빨리 체크하고 그냥 넘어합니다 자 LG화학은 돌려냈으니 그죠? 눌림목 구간이니까 LG화학 관심있게 보자 그때 외국인 수급 괜찮고요 한 며칠은 기관이 던졌습니다만 기관도 비교적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SDI는 LG화학이 이렇게 한 단계 더 완전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조정받았다면 SDI는 아직까지 완전 전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순위다 일단 그렇게 생각듭니다만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히 한번 차순위로는 2차전지 배터리 쪽은 SDI까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기관에 의해 쌍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동차는 현대차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했다면 상당히 또 양호하게 시장 약세도 반등해내는 모습 보고 계시죠? 기관에 의해 쌍글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폐배터리 내지는 2차전지 등등등등 사업 다각화 많은 기업들과 같이 조인하면서 그죠? 사업 다각화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쉽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양호한 상승 추세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받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 섣불리 들어가긴 좀 그래요 만약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거나 할 때 확 무너질 때 여기 밑에서 한번 담아보는 전략 가자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관심 가져야 돼요 지금 사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권력 자 10만원 인근 깨면 챕싹에 들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보유 비중 더 확대했다 한 달 동안에 19.8%입니까? 2천억 이상 더 추가 매수했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밀릴 때 자 이러한 종목들 딱 보고 있다가 밀릴 때 사지 말고요 밀리고 돌아설 때 사들어가야 됩니다 포인트 그거예요 밀릴 때 사는 게 아니라 밀리고 밀리고 돌아설 때 사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워낙 양호하게 갑니다 만 이거 지금 잡을 수 없어요 다 조종 기다렸다가 딱 딱 기다렸다가 포인트 왔을 때 샷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기전자 범주안에 LG 이노텍 정도도 아이폰 14 기대감 때문에 LG 이노텍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시장 흔들리니까 올라간 거 그대로 다 두드려 맞았어요 추가로 하락하면 별로입니다 잘 버팅기면서 그죠? 잘 버팅기면서 시장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한다면 그때 관심 가지면서 들어가야 된다 자 기아 기아는 추세 돌려낸 초입이니까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위아도 21권역에서 반등 가능한 구간인데 한 단계 더 처진다 하더라도 추세를 완전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7만 인근에서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한 종목들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했고요 자 KB금융을 딱 보면요 기관 이거는 이제 이거 수급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외국인이 최근에 조금 사도로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뭐가 아이러니하다 금융주가 금리 인상이 된다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죠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쪽에서 이자 상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 그렇습니까 뭐 의외로 잘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시장 폭락할 때도 시장 반등하니까 같이 어느 정도 레벨로는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 지금 시장이 추가로 더 처질 듯한 데도 일단은 돌려내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관심권에 둘 필요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것은 아 5만 2천원권 여기 5만 3천원권이 아 전 고점이기도 하고 121권으로 아 정받을 권력이니까 단기 목표치 5만 3천원권 정도 더 간단하게 121선 인근까지 목표치를 가져간다 그럼 대략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2만 5만 2천 5백원에서 5만 3천원 정도 선 목표치를 가지고 아 접근 가능하다 자 단 시장이 만약에 크게 무너지면 4만 8천원 여기가 딱 깨지면 이것은 아 일단은 후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좋아요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물론 뭐 어느 정도 시장이 또 반등하면 웬만한 레벨까지 올라오겠습니다만 그쵸 완전 추도 성향은 아니니까 아 그렇게 일단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상의 이제 이렇게 제법 강하게 갔던 종목이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이 리바운드 한번 노리러 간다 라는 기법을 적용한다면 240일까지 그냥 제법 스트레이트로 밀렸죠 그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어옵니다 연기금도 3일치 사들어죠 그러니까 이 반등을 노리고 연기금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은 그냥 사들어옵니다 현대상 정도도 마찬가지로 29,000원 여기 이탈하면 이거는 잽싸게 던져야 돼요 추세 완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드 보고 여기 권력인 한 3만 천원권 정도 리바운드를 노리고 가는 전략 현대상 자 동의 다 뭐다 무조건 내일 반등한다고 사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줄 때 제가 제시했던 전략들과 매치가 되면 그때 샷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JYP 엔터 아까 말씀도 좀 드렸는데 자 닥트케인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JYP를 가장 선호합니다 우리 뭐 흔히 우리나라 4대 기획사 이야기하자면 하이브 JYP SM YG 엔터 구설수들이 다 어느 정도 있는데 최고 구설수가 없는 회사가 JYP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CEO의 생각 마인드가 중요하죠 박진영은 원래 자신들의 아티스트들 선택할때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을 최우선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 구설수가 가장 없습니다 자 SM은 허구한날 그죠 멤버들 이탈해가지고 계약 무효다 이런 소송 내고 그죠 이탈하고 YG는 그죠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멤버들이 YG에 다 퍼진하고 있죠 자 하이브는 너무 아 BTS 그죠 일방적이다 그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흔들흔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이 아니라 뭐 박살 많이 났죠 근데 JYP는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잇지 뭐 니쥬 등등등등 아 탄탄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음반을 내게 된다면 그죠 아 상당히 물량도 많이 팔리고 있고 콘서트도 최근에 아 많이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외공인 수급 한번 볼까요 최근에 매출 시장이 안좋으니까 기관은 팔았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제법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권역에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다들 한번 휘청했을 때 아 리바운드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요점인 즉슨 강력하게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다가 시장이 어 출렁거리고 난 이후에 돌아설 때를 포인트를 미리 준비를 하고 노리고 있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BH 상당히 양호하게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아 동의 아이폰 이슈 때문에 상당히 기관외공 수급도 잘 들어오고 영기금이 어 전반적인 전기전자 세타 내에서 아주 강하게 사들어온 종목이 BH 자 조정 3만원권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관심 가져보자 자 자화전자도 어 일단 상승 추세 전환 됐으니 자 좀 지주분하죠 그래서 순번 떨어져요 기관외공이 매도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저것 다 배제하고 차트 일단 돌려낸거는 다 한번 관심건에 일단 올려놨다 더이상 설명 안해요 그러니까 아 자화전자 일단 좀 지켜보자 정도 자 현대건설이 그죠 아 사우디쪽에 그죠 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이슈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아 시장 안좋으니까 무너지고 그게 테마에서 조금 뒤로 쳐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잊혀지는 테마 정도 하지만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 정도는 관심있게 좀 볼 필요 있겠다 자 올라타고 눌려줄 때 이거는 밑으로 쳐지면 관심 일단 보류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할 때 아 관심 가지시라 이렇게 전략 제시하니깐요 여러분들 메모를 잘 해놓으십시오 자 외국인은 제법 사들어오는데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크게 밀렸던 상황입니다 자 gs 자 s oil 아까 말씀드렸는데 s oil은 폭락합니다 그런데 gs는요 그죠 아 아 아 제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있고 기관 좀 팝니다만 자 그래서 한번 육과 관련해서는 gs 정도 한 점 관심 한번 가져보자 이것도 밑으로 좀 쳐졌을 때 아 리바운드 나오는 것을 관심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강하게 올라왔다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때 보면요 어 수급이 이탈이 크게 없어요 그죠 기관도 좀 사들어오고 최근에 뭐 몇 주 안됩니다 그죠 그렇긴 한데 너무 폭락했으니까 이게 한번 리바운드 나올 것인가 리바운드 나올 것인가 자 자 연기금이 사들어오는 것을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관심 정도만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순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잘 해내면서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습 보이고 그때 수소 관련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또 한번쯤 순환이 돌을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상황에서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잘 버텨내고 위중 바닥이라든지 탄탄하게 지지하는 모습 확인되고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고 외국인도 그때 좀 사들어오고 포착된다 하면 그때 관심 가지시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죠 아주 자세하게 자 그리고 CS 윈드도 풍력이라든지 그린유딜 쪽에서 다른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별로인 상황인데 이것도 처졌습니다만 큰 범주에서 보면 상승 추세를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큰 범주에서 보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지지하는지 여부를 일단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교적 연기금이 사들어오는 모습 있으니 일단 관심권 정도는 넣어둡니다 자 신세계도 위쪽에 장기 평선 인근까지 강하게 돌려내는 모습 추가로 크게만 크게만 무너뜨리지 않고 잘 버텨내준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순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급이 보면 최근에 연기금들이 좀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도 며칠은 팔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가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행 최근에 여행 섹터도 괜찮은데요 입국할 때 뭐 PCR 검사 안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중국이 좀 깨름직해요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어떠한 우리나라에 큰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거 하고 있지 않은데 뭐 뉴스에 보면 그죠 또 사드를 너무 그렇게 보지 마라 라면서 대통령이 발언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언제 뭐 그죠 한한령 다시 발동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신세계라든지 호텔실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아 차트를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돌려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자 최근에 또 의류관련주들이 양호하게 돌려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FNF가 보면요 기관이 사들어와요 연기금도 최근에 사들고 오고 있고 아 좀 크게 밀렸다가 박수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과연 다시 돌파시도 나오는지 여부 FNF 보시면 될 테고요 자 치과 관련해서 덴티움 강하게 올라갔다가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 구간 8만 7천원 정도 왔을 때 그죠 그때 상황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사들어옵니다 연기금 사들어오고요 외국인도 퐁당퐁당 그립니다만 좀 사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라 자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자 영움무역 아까 오류쪽 영움무역은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 아 이탈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KMW는 워낙 그죠 5G가 낙폭이 너무 강한데 이게 이제 돌려내려고 그죠 하고 있으니까 그죠 순분은 아주 떨어집니다만 과연 이제 상승적으로 털어낼지 여부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어째 사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좀 사들어왔고 연기금도 좀 사들어옵니다 최근에 아 연기금 쪽을 반드시 조금 아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요 살짝 옆으로 갔다 오자면요 연기금이 패대기 치는거 치고 잘 가는거 없어요 왜 일방적으로 자꾸 차익 실현하겠다고 매도 물량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대놓고 지금 팔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그전에 보면 좀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줬거든요 에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추구장창 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강하게 못 가는 겁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보면요 연기금이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수급상황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트레킹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금방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연기금이 추구장창 패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거는 순번해서 조금 연기금이 일방매도하는거는요 순번해서 조금 뒤로 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LG와 같은 경우 보면요 연기금 잡 4 들어오죠 기관예금 잡 4 들어오고 포인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샷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내가 체크리스트가 몇개 있다 이거죠 첫번째 추세와 수급이랬잖아요 추세 상승 추세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LG와 최우선순위로 닥터케인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LG에는 솔루션이 더 강해 그런데 이거 강하니까 조정받을 수 있는 권력이니까 순번을 여기를 최우선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는데 대본에 올라타고 눌리목 구간이 있는거 이거를 최우선 시위를 한다 이거죠 추세 그죠 조정 구간인지 재반등 구간인 눌리목 구간인지 그 다음은 수급 보자 그랬잖아요 자 수급이 기관외국인 들어오는데 자 연기금 들어온걸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연기금은 저점매수를 어느정도 하고 난 이후에 웬만큼 올라갔다 싶으면 계속 매도합니다 이거 안 바꿔요 시장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잘 안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도가 넌 아까 조선주중에 현대미포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게 최근에 못가는 이유가 다 그런겁니다 한쪽 창구가 한쪽 창구가 대놓고 팔겠다고 그냥 팔고 있을 때 그러면 그 창구를 커버칠 수 있는 그죠 다른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좋으면 그죠 연기금 팔든가 말든가 외국인이 강하게 땡기면서 너 너희들 파냐 나는 땡겨줄게 하면서 받아 갈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고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거 강하게 안 땡겨주니까 일방매도 한쪽에 나오고 있으면요 한쪽에 나오고 있으면 잘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약세일 때 연기금 애들이 줄여야 되겠다 맘먹으면요 얄짤없습니다 자 더더욱 그러면 더더욱 미치게 미치 미치도록 빠지고 있는거 뭐다 이거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 최근에 매일 샀지만 이 연기금 패대기 치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못 간다구요 계속 두드려 패고 있으니까 못 간다구요 이해가 되죠 반드시 연기금 연기금 포인트 이거 매매 포인트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자 1번 눌러 이해 이하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체크하자면요 로봇관련 중에서는 SPG 급등했습니다 따라가면 안돼요 따라가면 안됩니다 조정권 보일때까지 기다려보시라 연기금도 좀 들어와요 그죠 좀 들어옵니다 기관 애들이 쌍커리 들어오고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눌림목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18,000권 정도까지도 참 그죠 와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18,000원 위에서 절대 잡지마시라 더 가는건 내꺼 아니고 밑으로 내려왔을때 기다리시라 로봇관련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삼천리 이게 지금 에너지관련 준대 그죠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 계속 갑니다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휴 그죠 너무 잘 가니까 와 좀 잘 가네 이 정도로 말았는데 이게 끝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가 아 더 필요하니까 자 이러한 삼천리와 같은 정보 왜 이렇게 강하게 가는지 일단 연구 차원에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자 아무것도 모른다 쳐요 기관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죠 연기금도 뭐 강하게 매수는 안합니다만 이건 들어왔다 보기는 좀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뭐 기관외국인 물량은 별로 없긴 없어요 별로 없긴 없는데 음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타이어 쪽 최근에 괜찮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타고 눌림목 주고 난 이후에 아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는 구간 자 엘지어학이 어느 구간이다 엘지어학이 이런 구간이다 이거죠 그죠 올라타고 밀렸는데 다시 재반등하고 다시 늘려준 상황 자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타면 반등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사면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갈 수 있다구요 그죠 자 그때 수급 보니까 기관 많이 사도로옵니다 그죠 연기금 막 사도로오네 타이어 쪽도 좀 내려오면 관심 가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그죠 아 엔 테크놀리지 하하 이거 관심 가지십시오 그 뭐 아 넥션타이어는요 가볍기도 가볍고 기관에 쌍클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연기금도 사도로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 춤을 추죠 그죠 이것도 어 조종 받으면 관심권에는 가지 관심권은 가져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물량 많이 싣기도 부담스럽고 내가 단타 자신 없다면 이거 관심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방어하기 위해서 아 그죠 음식료 넓은 측면에 보면 뭐 KTNG가 음식료에 넣어도 그죠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KTNG가 아 추세를 돌려낸 상황에서 어 반등 시도 주거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그때 외국인 좀 사도로오고 있는 모습 자 라면값 또 올린다 그죠 이야기 나와 있고 삼량식품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 모색하고 있고 기관 계속 사도로옵니다 연기금 계속 매수해 두르고 있고 자 농심 그죠 반등 국면 자 오뚜기도 크게 쳐졌다가 일단 스톱했습니다 이게 아까 뭐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 현대상이네 그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상승추세 유지중이다가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리바운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오뚜기처럼 오뚜기처럼 이 추세는 이게 더 좋죠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반등하면 노리고 이 그죠 21권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아 그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 무너뜨리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자 롯데제과도 아 양호하게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관 연기금 사두르고 있습니다 자 거의 언급 안해드렸던 지주회사에서는 LG그룹에 LG가 돌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LG그룹 그죠 LG그룹 뭐 일일이 열고 안해도 LG그룹들 중에 상당히 강세보였던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금도 좀 사들어오고 아 기관외국인 수급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순번은 좀 떨어져요 차라리 LG와 이런거 사는게 낫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아 개인적인 견해 배제하고 업종 대표주 성향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것 중에 차트를 양호하게 보이는 종목들은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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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아 한번 관심있게 볼 종목들 아 언급해 드렸으니까 아 대전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아 양호하게 돌아서는 걸 확인 할 확인을 하고 그때 아까 제시했던 전략들이 매치된 종목들 나온다면 그때 관심 가져야지 이거 밑으로 폭락하고 시장 떡나가고 하는데 그거 아 그죠 설사 타이밍이 나온다 하더라도 뒤로 더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늦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저께 일부 안 보신 분 일부 한번 보시구요 자 여기에다가 어 좀 뒤에 일단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구요 추천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닥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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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키